2. 휴파이크 2. 휴파이크 3. 휴파이크 3. 휴파이크 3. 휴파이크 3. 휴파이크 네, 오늘도 귀여운 우리 휴파이크와 함께하는 시간 찾아왔습니다. 아, 그래도 저번에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가서 첫 1등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. 아, 약간 중간에 삐끗할 뻔했지만 우리 또 휴파이크랑 영혼의 듀오를 통해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. 네, 하지만 1등 그거 고작 한 번 했다고 최강 브롤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. 오늘은 본격적으로 브롤러와의 배틀을 통해 우리 휴파이크와 저, 아... 상장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예요. 휴파이크야, 이제 형 좀 믿을만하지? 아직 좀 그래? 아니야, 원래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. 휴파이크야, 그치? 아니,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니까? 그래서 형이 좀 더 열심히 할 거긴 한데 뭐... 무조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. 응? 아, 맨날 이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. 이기고 지고, 이기고 지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 드라마 찍고 그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통해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응? 휴파이크야,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랭커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한 번 해보자고 그래서 말이지 휴파이크야, 그래도 이제 저번에 한 번 1등 해봤으니까 그 감각 살아있잖아, 그치? 오늘 형도 손가락 좀 풀고 왔거든? 어, 느낌 좋아 오늘 1등 싹쓸이 해가지고 우리 순식간에 랭커로 진입 한 번 해보자 휴파이크야 오케이? 자,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휴파이크야 최강 브롤러가 되기 위한 모험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, 휴파이크야 오늘 맵 한 번 봐보자 어... 얼씨구? 아... 뭐 아니면 도가 떴네?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인데? 여기는... 수풀이 중간에 많아서 도나 근접인 애들이 좀 많이 유리하거든? 에너지 드린 티가 있으니까 변수를 조금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아, 그래 뭐 휴파이크야 뭐 있어? 인생은 원래 한 방이야 1등 싹쓸이 한 번 가보자 오늘은 손 열심히 풀어볼게 야! 휴파이크야 정신 바짝 차려라! 오늘 시작부터 전쟁이야 어어어 아, 일단 이런 더러운 팬이부터 어디 티밍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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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호오 오오 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오오오 오, 야 휴파이크야 그리고 6위 했어 개인들인가? 하하하 아, 휴파이크야 첫판 첫판 릴렉스 릴렉스 쓰읍 이게 저기 가운데는 완전 전쟁터거든? 그니까 근접 애들이 좀 유리하단 말이야 우리는 아, 저 맛있는 에너지 드린크 먹고 노려보자 휴파이크야 긴장해 정신 박자 차려 아, 러살 신났네? 저거 견제 해줘야 될 것 같거든? 아, 이거 흐어어 자, 일단 이거 먹고 먹고 아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짝 피해라 이거 에너지 드링크 각 잘 지어야 돼 휴파이카 지금 긴장해 오진 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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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에너지 드링크 각 잘 보자 어 어디 가 어디지? 위쪽인가? 제발 위쪽에 떠기 해 주세요 아이 모르겠다 일단 숨자 아 휴파이카 여기가 참 아늑하네.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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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! 뭐야 이거. 어이씨은? 왔다! 아니 야 너도 긴장하고 있어야지. 나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느라고 바쁘다고. 그 현장에 있는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너란 말이야. 그래도 너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 이게 형이 말이야. 오냐 오냐 해주니까 아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형이 좀 더 집중할게. 어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. 형 이제 감 왔어 휴파이 그냥. 자 이제 뭐 1등 가능하지 뭐. 좋아.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본다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어? 아이 잠깐만. 어? 얘네 왜 이래? 왜 왜 순간이동하지? 아니 무빙이 조금 이상한데? 하지만 불 정도는 뭐. 원거리로는 내가 아주 쉽게 잡아낸단 말이야. 접근도 못해 이런 뚜벅이 자식은 이거. 어? 어어어씨고? 어어씨고? 야 야 잠깐만. 오늘 애들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이거. 조금씩 조금씩 끊기는데? 아직 7명이 남았어. 그렇지. 하지만. 응. 우리 휴파이크와의 조합은. 이 정도로 밀리지 않아.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어디 들어와 주식간에 3위 오케이 간다 좋아 나도 내 주스 하나 시원하게 빨고 갑니다 뭐야 아 아니 나 주스 먹었잖아 왜 좋아 한번 해보자고 가보자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애들 상태가 영 애매한데 이거 아 제발 안 뜯었고 또 뜬다 이거 오케이 이거 먹고 역전 가자 이리로 와 아무리 와이파이 렉이라고 해도 날 막을 수는 없어 인물 오케이 스파이크야 당황하지마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어 어 아 제발 제발 지금 그 타이밍 아니야 아아 아 아 아 이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 아니 이거 다음 판이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? 어? 어? 으악 으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캐릭터가 안 움직여 아 뭐야 침착해 이런 상황일수록 열심히 해야 돼 애들이 막 순간이동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? 무빙한다 이 상황 속에서 아 나는 와이파이로 떴다 이럴때는 그냥 졤버하는 게 나은 것 같애 숨어있자 assembling 어차피 이번 맵을 주스 빨이야 주스 먹는 애가 이거든? 이건 내꺼야 일루와 이 와이파이 렉을 뚫고 승리한다 응 내꺼야 앞으로 제발 너에게 다 킬을 어허허허 저좀 멈추게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야 그래도 4명 남았다 에? 이걸 이겨 설마? 나이다 아 이렇게 넣어놓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일루와 죽는다 나 휴파이크 각성했어 으악 이따의 걸로 와이파이 렉 정도는 날 막을 수 없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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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휴파이크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겼나 어 굉장히 어리둥절하네요 예 그런데 진짜 가끔씩 와이파이 렉 뜰 때마다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이 와이파이 렉 쫓아 우리 휴파이크 앤드 휴지 영혼의 듀오를 막을 순 없었어 음 야 휴파이크야 봤지 이게 형이야 앞으로 형 무시하지마 알았지 응? 와 이걸 1등을 하네 어우 흐름 너무 좋아 이제 최강 스파이크가 되는 일만 남았어 응 아 me 윽고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